야, 눈뽕이야! 눈뽕! 앞이 안보여요! 어디로 가요? 야, 사람들 없어서 음악 최고로 키워놨는데, 지금. 노사연이 부르는 거 같은데? 언제 키워보겠어, 소리를. 사람들한테 민폐를 안 키고 다니니까. 형님, 이 자체가 민폐를 지금. 옛날 치킨. 옛날 치킨 하나랑. 하나요? 하나씩은 네 개요? 메뉴판 채워드릴까요? 메뉴판 채워드릴까요? 네. 이 순간이니까 허리가 끊어지려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아, 불암사에 도착했습니다. 이해전 화이팅! 와, 저기 짱가 누님도 보인다. 아니, 짱가 누님이에요. 아, 이런 짱 누님을 짱가 누님이라고 했습니다.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더. 와, 이해전 화이팅! les Bağ, 이해전 화이팅! 제가.. 백, 이해전 화이팅! 말하지 말고 숱바잇아! 내가 옛날에 어켈 화이팅! две, commissioner, 깐reflex sleeping! 와, 대단한 체력입니다. 여성 최초! 요정구 시니어 여성 선수단! 짱가 누님! 드라마스 화이팅! 물 좀 넣어줄게 장사자는 뭐 왜 손을 떨고 그래요 손을 막 구름이 떨어지네 천부함이야말로 작전이 필요해요 이런 선생들은 숨어 숨어 올라가면 또 두개 쓰려야 하다가 제가 그래서 천부함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게 경험해봤을때 천부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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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길을 맞으며 하루는 그냥 떠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음악 난 오늘도 이 길을 맞으며 하루는 그냥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음악